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한국형 달 탐사 궤도선 단우리호가 과연 달의 미스터리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단우리 발사는 지금 8월 8일인가요? 8월 8일인가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우리 발사를 앞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과학계가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여러 탐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여전히 비밀에 쌓여있는 달의 전모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우리호는 달의 3대 미스터리라는 게 있는데요. 특이 지형인 요정의 탑, 그것의 정체와 자기장의 형성 원인, 그리고 또 영구 음영 지대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의 발견 등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과학계에서도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28일 단우리 발사와 관련된 장문의 분석 기사를 통해서 탑재된 6개의 과학탐사 장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세계과학자들의 기대를 전했다고 하네요. 네이처는 특히 세계과학자들이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광시야 편광카메라에 대해서 큰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달 표면을 정밀 관측해서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 때 관측된 신비의 구조물, 즉 요정의 탑의 정체 등 그동안 쌓여온 의문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레이첼 클리마 존스 호킨스 대학교 연구원은요. 지구 관측에는 많이 사용이 됐지만 달 표면을 편광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사상 최초다. 그래서 암석이나 달, 먼지, 알갱이 크기와 밀도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정의 탑이라고 하는 지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되게 특이하죠? 이름 끝내주기에 신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꽈배기처럼 꼬인 탑 모양의 특이한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처럼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연구한다고 하고요. 또 편광카메라의 관측 결과는 달의 생성과정, 그리고 지질 구조를 상세히 파헤쳐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의 화산재 퇴적층을 연구하는 한편, 달의 용암 분출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 또 자기장 카메라라는 것도 달려있는데요. 이건 또 달의 미스터리 또 하나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달에 있는 자기장이 우리 예상보다 되게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자기장 카메라가 그 비밀을 밝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렇게 돼서요. 일부 과학자들은 한국이 길어야 2, 3년으로 예상되는 단우리의 수명이 끝난 후에 달 표면에 이걸 또 충돌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단우리호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학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무사히 잘 발사되어 가지고 달 궤도에 잘 안착하기를 열렬히 기원합니다. 이상 서가선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